백화점 3사도 거리 두기 장기화 속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. 다들 적자에 신음하는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는 주주 배당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현대백화점만 배당금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김기송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백화점을 찾는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. 외식 문화가 크게 줄면서 유통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백화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, 신세계 등 백화점 3사 작년 영업이익은 적게는 19%에서 최대 81%나 줄었습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주 배당금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. 롯데쇼핑은 지난해 배당금을 한 주당 2,800원으로 신세계도 주당 2천원이었던 배당금을 1,500원으로 줄였습니다. 오너들이 받는 배당금도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.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당금은 약 81억 원으로 20억 원 이상, 신세계 정유경 이명희 회장도 배당금이 각각 1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유독 현대백화점만 부진한 실적에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주당 1,000원을 유지했습니다. 향후 3년 내 배당 성향을 10% 이상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겁니다. 예기치 못한 대외 환경 및 실적 변화에도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안정적인 배당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 일각에선 그동안 국민연금 등이 꾸준히 제기했던 짠물 배당을 바꾸라는 의견이 반영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.